오 이어 나인생처 울릉도에 왔습니다 배타고 왔어요 배타고 배타고 왔어요 이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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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릉도 죽인다 야 이거 어? 이거 섬이 죽이는데 이거 이야 저기 이제 해 막 뜬다 해 막 뜬다 해 뜬다 해 뜬다 우와 해가 뜨고 있어요 아이고 27초 이거 해가 뜨고 있어요 반포대장 울릉도까지 왔어요 이게 다 어이고 정부가 지원을 해 줬다 세상에